다 뽑았는데 녹화 안하고 있었어 녹화 안하고 있었다 아 나쁘지 않다 바카라 50만원 이겼네 자 한 번 더 가 토르 불쌰 바로 뽑아야 돼 아 가 22까지 토르도 22지 토르도 22지 한 번 더 가자 천만원까지 줘라 토르도 22지 자 환수율 5진 자 진호가 보장할 놀이터 형들 문의 문의 좀 많이 두세요 이거 난리나잖아 봐봐 슬롯도 딸 수가 있다 슬롯도 딸 수가 있다 몽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슬롯도 딸 수가 있다 슬롯도 딸 수가 있다 아저씨 없냐? 나임? 야 이거 꼬파이가 너무 아쉽다 결국 금액 깨졌는데 나쁘지 않아 야 이거 꼬파이가 너무 아쉬워 꼬파이가 너무 아쉽다 아직 15분 남았어 그래도 그래도 한 번 더 가야되냐? 일단 슬롯은 좋잖아 그래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느낌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 2판도 나쁘지 않아? 2판도 나쁘지 않아? 뭔가 3컴을 준다기보단 더 줄 것 같은데? 나쁘지 13분 남았어 아직 13분 남았다 아 만족이 어딨어 천연대 쳐야지 천연대 쳐줘야지 자 더 줘 1렬 에이스 이번에도 100단이 나올 것 같은데 아우진 9번 남았거든? 아직 9번 남았어 9번 남았다 9번 아이스 이것도 100단이 가는데?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4 곱하기야 지금 14 곱하기야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오늘 갬블 게임인가? 3렬 에이스 일단 좋아 더 올라간다 막 올라간다 3렬 에이스 아직 5번 남았다 잭 못돼 이거 잭 난리 났다 2으로 날라와보러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1렬 에이스 아직 4번 남았다 4번 남았어 이거 100은 간다 100은 가 100은 간다 100은 가 100은 가야지 3렬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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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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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터로를 500만들었는데? 말이 안된다 한 번 더 가봐 한 번 더 가봐 플러스 사주면 14만들 갈게 입에 구멍이 많다 수집 바로 해버리자 수집 해버리기 슬핀감만 주라 슬핀감만 슬핀감만 줘 슬핀감만 주라고 느낌이 싸하더라 어 2부에도 주는데? 2부에도 주는데? 이것도 주는데? 어 나쁘지 않아 그리 3열 에이스 나 2열의 K 그렇지 올라간다 이것도 멀티 올라가 자 2열의 K 와라 느낌 나쁘지 않아 이것도 벌써 망치라고? 야 연기가 안된다 이것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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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핀감만 줘 이거 많이 원하지 않아 슬핀감만 줘 진짜로 슬핀감만 줘 간다 슬핀감만 줘 간다 슬핀감만 줘 갈게 슬핀감만 줘 간다 슬핀감만 줘 이건 욕심부리면 안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슬핀감만 줘 큰 욕심 아니다 슬핀감만 주면 안되겠니? 슬핀감만 주면 안되겠니? 슬핀감만 줘 슬핀감만 줘 슬핀감만 줘 토로는 무조건 오케이 저번에 천만원 이번에 500만원 깔끔하다 깔끔해 토로 왜 이렇게 깔끔한 게임이었어 바닥도 주나요 바닥도 주나요 깔끔했다 왓쌉 브라더 냠냠이 가자고 아니 이제 돈 먹었는데 캠블킹 가기 싫은데 돈 먹었는데 캠블킹 가기 싫은데 냠냠이 2천부터 가자 백종원 2천부터 가 가자 아 바로 들어가 바로 아 바로 돌려봐 10까지만 가자 10까지만 가 10까지만 8까지는 그냥 가겠는데 야야야 그러기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 10까지만 가자고 벙칸가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토로에서 먹고 왔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 아 바로 가 야 이것도 뻥칸데 가봐 신까지 자 눈 4번 깜빡해 하나 둘 셋 네모로 오케 냠냠이 아니라고 했지 내가 2천부터 가 2천부터 한 번 더 가봐 4번 깜빡해라 10까지만 가게 그냥 10까지만 갈게 큰중심 아니다 4번 깜빡했어 그렇지 칩에 수집해 한 번은 봐야지 그림은 그림은 봐야지 자 벌티방망 올라가야 돼 자신감 빼면 신체인데 자신감 있지 항상 자신감 밖에 없는 사람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타코 타코 온 거 아니냐 도넛 몰티 더 올라가야 돼 백종원 아저씨 그렇지 일단 백종원 왔고 스파게티 에이스 메가 메가 나쁘지 않아 이거 100만원 투자했잖아 백종원 추가 백종원 계속 와야 돼 정원은 에이스 계속 와야 돼 그렇지 정원은 에이스 계속 오면 된다 일단 백종원 계속 오면 돼 자 스파게티 몰티 올라가고 나이스 이거 뭔데 이거 얼만데 이거 또 메가야 망형 맨징 하세요 피자는 아닌가 피자 야 이거 피자 아니야 야 이거 피자 맞는데 왜 피자 저만큼 있는데 없어 야 백종원 아저씨 더 와 봐 그러면 자 케이크 왜 되게 많은데 왜 안 주지 자 백종원 또 왔다 백종원 또 왔어 자 백종원 계속 와 네가 원래 이렇게 계속 나사나는 거 맞잖아 스파게티 그렇지 이거 센세 아니냐고 이거 센세 아니냐고 그래서 얼만데 센세 자 29만원 이거 100만원 되어야 맨징이잖아 지금 60만원 왔다 다 왔네 다 왔어 자 두 개만 더 터진대 자 도넛이 나오고 자 두 번 남고 백종원 나오고 햄버거 타코야키 야 닭다리 졸아 닭다리 닭다리 잡고 삐야키야 이거 나이스인데 센세 한 번 더 주면 되는데 타코 그렇지 이거 센세다 이거 센세야 샤샤샤 이거 23만원 나이스 곱하기 더 벌칙으로 이거 100만원 주네 햄버거 나이스 자 닭다리 졸아 오늘 슬록 되네 닭다리 졸아 다 되는데 자 백종원 마지막 타코야키 나이스 필더빼가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없냐 오케이 여기까지 110만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좋은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데 한 번 주니까 아까 두 번 줬잖아 한 번 줬을 때 두 번 줬잖아 믿고 가는 거지 한 번 주는 놈 준다고 4번 깜빡 3 4 아까 찡찡이 됐어 하나 둘 셋 넷 내가 찡찡이라도 안 하진 않잖아 하나 둘 세 번이다 이번 째는 10까지만 가면 된다 10까지만 가면 된다 이번엔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샷 이것도 수집이다 10 10위까지 갈 필요가 백은 백종원 계속 나타나면 되니까 10위까지 간다고 해서 백종원이 나타나게 안되더라고 케이크 그렇지 피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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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멀티만 올라가면 돼 멀티만 곰팡으로 올라가면 된다 타고 왔다 타고 가있어 일단 나이스 스타트 그렇지 그 다음에 저건 아닌가 좀 더 올라가야 돼 좀 더 올라가 자 이제 백종원 슬슬 나타낼 때겠다 백종원 나이스 나타낼 때 됐어 왔어 백종원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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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농어치 자 닭다리 줘 닭다리 정원이 한 번 더 스파게드 좀 작은데 자 감치 줘 감치 감치 줘 감치 감치 아까비 백종원 억량 소스 케이크 왔다 케이크 케이크 이거 슈퍼빛 일단 스파게드 안 받았어 더 줘도 돼 아무 말 안해 더 줘도 아무 말 안한다 자 두 번 남고 소스 소스 왔어 소스 왔어 여기서 센세 곱파드 몇인데 소스도 센세네 나이스 주는 놈은 줘 계속 주운 놈은 계속 준다고 백종원 나와라 자 마지막인데 아 까비 많이 먹었다 600 만들었다 하하하하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 여기도 삽수리기네 자 보고싶은거 추천받아요 형님들 추천받습니다 사무라이 쓰리 한 번 가볼까 추천받습니다 자 이것도 20만원부터 가보자 사무라이 20만원부터 가봐 뱀파 가자고? 뱀파 오케이 뱀파가 뭐지 근데? 천천히 천천히 놀면 되겠네 바로 추가냐? 바로 추가야? 뱀파이 뱀파 오케이 가자 추가 왔다 이제 와일드로 깔려줘야돼 와일드 깔려줘야돼 와일드 깔려줘야돼 와일드 더 와일드 더 와일드 더 자 2열의 그렇지 왔다 이거 뭐 왔다 이거 뭐 왔다 이거 이것도 되나? 이것도 돼? 이것도 되냐? 이것도 되냐고? 이것도 되냐고? 추가 한번더 나오지? 일단 라인이 좋아 지금 와일드 라인 세 번 남았어 아직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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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서 연결한데? 더 줘 글림으로 잠깐 흘려줘라 한번 아니 스피감도 안좋다 닌자 닌자 오케이 슈퍼비 오케이 슈퍼비 이제 스피감도 좋잖아 자 이제 슈퍼비 마지막이냐? 추가 옮냐? 자자 나쁘지 않아 13만 12말도 안돼 이것도 주는 놈이 준다 한번 더 보자 한번 더 봐 주는 놈은 주우니까 한번 더 봐 슬롯인데? 일률 슬롯 좀 푸는데? 일률 슬롯 좀 풀어? 거기 쭉 가자 바로 추가 일률 원래 하지마라고 하거든 주말은 하는거 아니라는데 일률 잘 주네 토론은 얼마? 2700원이다 토론은 2700원이다 이건 없다 이거 이거 뻥카야 이번이 뻥카네 와일드 2,3절 낳고 놔주면 모른다 이건 뻥카다 추가 나오도 이건 별로 같아 추가도 안 나올 뿐더러 추가도 안 나올 뿐더러 추가도 안 나올 뿐더러 와일드도 안 나오고 추가 나오던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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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추가 나오면 모른데 꽃팍이 온대 꽃 온대 추가가 안 나오네 2만원 그래 너도 뻥카 한번 줄게 됐지 두 번 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이뤘거든 얘한테 5만원 정도 이룬 같은데 약속이 2700원 보고 알지 맞잖아 모든 스피는 약속이 2700원 봐줘야지 3세 판이다 3세 판이다 3세 판 아따 3세 판은 봐줘야지 방금은 뻥카줄 알았어 궁룰이야 궁룰 이벤 준다고 봐봐 이벤 난리나잖아 봐봐 벌써 와일드 2개 추가까지 가보라 이벤 벌써 와일드 2개 와일드 더 와 그렇지 자 3열만 나오면 된다 3열에 와일드 안좋아줘 야 추가랑 3열에 와일드 안좋아주면 된대 야 이렇게 탑3 안좋아 이게 3열에 나와야 돼 이게 탑3 안좋은데 이거 야 추가가 0 섭섭한데 이거 원래 추가 잘 나오는데 3열아 이름 섭섭해 야 이 탑3 이름 섭섭하지 야 얜 안주는걸로 이런애들이 애먹이더라고 뱀파이어라고? 뱀파이어은 뭐냐 다음꺼 뱀파이어? 안좋은 놈 안좋아 바로 도망가야돼 딱 끊은거 내가 잘하지 이제 옛날같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곱하기 곱하기 안해 아마추어같이 형들도 그러지마 진짜로 아마추어같이 안좋은 놈 안좋고 죽을놈은 줘 죽을놈은 끝까지 죽을때까지 같이 가는건 괜찮아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잘생긴거 아닌가 주는놈은 계속주고 안좋은 놈은 안좋아 오늘은 내가 믹상할게 하면서 시작할때 막 하는거지 그러면 오늘은 내가 좀 죽게 이러면서 지들이 순번증하는거 한국사랑 오기부리면 거기서 뭐 골로 가는거지 이제 뱀파이어는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얘도 나름 재밌더라 근데 야 만원까지 올라갔었네 이거 일부러 전나 안좋나보네 전나 안좋나보네 바로오는데 하하하 바로오는데 전나 안좋나보네 하니깐 바로오는데 한판 올렸는데 한파만에 한판만 해 아 얘들 방패지 존나네 왜 나도 방패지 손으로 정말 막는다고 막지 말라고 막지마 아 존나 쳐막네 영원이다 영원 이거 영원 영원이야 영원 20,000원 많이 줬다 20,000원 많이 줬어 많이 줬다 20,000원 빼려고 했다 안그래도 안그래도 빼려고 했어 인정할 때 인정하자 궁극기잖아 이거 백판은 빼줘야지 인간적으로 백판은 빼줘야지 인간적으로다가 알잖아 다 저 늑대 오면 원래 오는 거 아니야 늑대 잘 오는데 늑대랑 뭐 이쪽에 놓아야 되나 그래 우리가 국룰은 또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또 룰은 또 지키는 사람들이지 여기서 이제 금액 올려줘야지 27 2726으로 38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해보자 오늘 돈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이것저것 다 해보면 되지 뭐 저도는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뭐든 해보자 만원까지 올라가기 힘든데 자 바로 30반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빠진데 진입지옥 이랬는데 진입지옥 초반 벙칸하고 안잡는데 왔다 왔다 자 이번에 돈 안주면 바로 나간다 이번에 돈 안주면 바로 가 이번에 스팅감도 안주면 간다 이거 그만 막아라 진짜로 그만 막아 그만 막으라고 아 뭐 볼키퍼 왜이리 잘해 뭐 다 막아버리네 4개 중에 하나는 뭐여 뭐 한 번 하면 안 돼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야 솔직히 쓰레기 게임 인정 연타 있냐 연타 안주면 구라지 이거 열판만 넣어 자 뱀파이어 추천 저 뒤에가서 손들고 있고 어 뱀파이어 추천 저 손들고 있어 이거 뭔데 자 뱀파이어 추천 하신 분 뒤에가서 손들고 계세요 이거 뭐지 발바다 개발바다 소발바다 야옹이 야옹이의 뭐 이거 이게 비싼게 아냐 이게 또 와일드가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와일드가 쌓이는 거야 이거 와일드가 더 나가나야 돼 야 이거 한 줄로 나오면 안좋지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추가 뭐 없냐 추가 놀고 없냐 이거 뭐 추가 없나 자 그림 좋아 자 그림 좋아 여기도 센세 27만 가야되 거면 약속 27 가야되 거면 아 롤링 머신이지 가자 자 와일드 총원부터 빠딱 쌓이라 그렇지 자 1열 1열이 안 나타나면 섭섭해 여기 나와야 되는데 2열 2열 얘가 제일 좋은 놈인가 얘 뻥카네 이거 건 가야 이거 바닥에서 준다고 했거든 3천4백 바닥 30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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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닥에서 주는 걸로 또 유명한데 여기 한 줄 동물 나타나면 스테이 시켜서 뭐 하거든 야옹 자 백방들었으면 된다 바로 가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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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드를 주세요 자 해당들 또 재밌는 게임 추천하실 분 추천받아요 추천받고 있습니다 재미난거 좀 소개시켜주세요 자 또 와일드 더 이거 스팅거 한번 줘야돼 왔다 이거 나름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아 부산선생님아 토르에서 많이 먹고 왔어 지금 토르에서 패턴이 먹고 왔어 오늘 토르 아닌거 같은데 색다른 게임 좀 추천해줘봐 토르에서 패턴이 먹었어 2700으로 500 터졌어 2700으로 500만원 아 한 번도 무조건 지옥이에요 진짜 진심 지옥 쏘리 토르는 안되겠다 토르 빼고 다 토르 양양이 빼 추천받아요 지금 가서 형 한 번에 바로 진입도 못하면 스트레스받아 야 이게 스팅값이라고 야 이걸 스팅값밖에 안준다고 토르 양양에서 게이트 꽉아주고 다른 가자 이 새끼는 아니네 이건 아니다 오랜만에 바퀴벌레 좀 볼까 기모의 긴자 긴자 잼스도 아니고 오랜만에 바퀴벌레 보자 바퀴벌레 레이스 오브 긴자 레이스 오브 긴자 인어 나오는 건 인어 나오는 건 뭐야 오랜만에 바퀴벌레 한 번 가자 인어 나오는 게 뭔데 정확한 명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 한 번 바로 갈게요 다음판 좀비 좀비 이거 뭔데 바로 터졌는데 까먹었다고 인어 인어 나오는 게 뭐지 인어가 나왔다고 인어? 인어? 물고기? 바퀴벌레 세 개 다 차야 돼 이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야 바퀴벌레 한 마리 더 야 까비 바퀴벌레 세 마리 타면 되거든 얼리부트 아 마왕용 추천은 안 좋은데 티용? 아까 그거에서도 오메가도 안 좋고 와일드부트면 저 떼는 거 있는데 와일드부트 뭐 된다고? 와일드부트 와일드부트 왜 줬는데 왜 줬대? 자 바퀴벌레 16마부터 바로 가보자 바퀴벌레 세 마리 이 바퀴벌레 무당벌레냐 저거 400배 뜨면? 400배 뜨면? 400배랑 뜨냐고 근데 뭐 말하는 거니? 누가 통역 좀 바퀴벌레 바퀴벌레 나쁘지 않아 오늘 슬로우들이 전체적으로 자 한 마리 더 바퀴벌레 한 마리 더 저거 야 이게 까위 야 이게 뭔데 방금 16배 이게 스핀갑이야? 야 아 까위 16만 은행 2득 받네? 2득 받으면 또 약속이 2760 가야되네 이것도 재밌어 이것도 부산은행 형 형아 같이 한번 찾아보자 뭐 어떤건지 천천히 천천히 땀바 찾아보자 그러면 이 형들 재밌는 게임을 참 안 좋아해 뭐 하키 이런거 좋아하고 이거 터지면 되게 커어 이것도 곱하기 위에 오른쪽 위에 계속 올라가잖아 안 터져서 그러지 17000원이냐? 저거 가자 그게 뭐야 그가 자 거기에 이거 막판할게요 이거 진짜 터질 모습 한번 보여줄게 이게 괜찮네 이소룡? 오케이 이 판 막판하고 자 두 마리 까비 자 곱하기 6 야 바퀴벌레 들어가야지 야 터지는거 좀 보여줘 오랜만에 왔으면 아 이거 야 1억이야? 진짜 잃은다고? 이거 나이스 밖에 안되는데 자 한 마리 더 자 한 마리 더 얼른 가자고 아 나 왜 더 봉싶지 2분을 주는데 2분이 진짜 마지막 한 마리 더 볼게 진짜로 마지막 한 마리 더 볼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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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줘 내가 터져 맞기 때문에 이거 하는거야 진짜 마지막 오케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볼게 진짜 마지막 얘 내가 진짜 터져 맞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은거지 얘 또 되게 크게 준단 말이야 야 내가 내 돈 주고 이렇게 쫄락하면서 게임해야 되니? 이 젖같은 야 슬롯 니가 이 지랄하니까 내가 지금 쫄으면서 너를 한 번 더 하잖아 개뿔 터지기는 진짜 개뿔이다 개뿔 으으으으으 안 졸놈 안 존다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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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해요 뭐 뭐 그럼 오기를 부르잔노 게임하면서 진호야 진호야 아니 어떤거 뭐 얘기해봐 킹오브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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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룡이 나온다고? 여기서 킹오브머시기 킹오브머시기 킹오브멘 킹오브머리 K.O. NG 없다고! 게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 많잖아 천천히 찾아보자 하나하나 배우고 가면 되지 뭐 K.O. NG 안 나온다고 뭐 이선옹 나온다는데? 저 아저씨도 고집있네 방금 안 나오잖아 K.O. NG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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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되잖아요 MHA? MAH? MAH도 없는데 저거 맞아?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좀비는 있고 드래곤 따다다다다다 MAH MAH 정확한 명칭 맞아? 왜 저기 안 나와? 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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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드래곤? 럭키드래곤? 럭키드래곤볼? 아 럭키드래곤볼 이거? 오 이거 뭔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뭐 해보면 되지 뭐 설명서 스크린 어디든 심볼이 당첨금이 지급되면 슬핀 종료지? 됩니다 빨간 경이 제일 좋은 거니 와일드심볼 3개에 4개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처음 해보면 근데 설명서 읽어봐도 되지 않아요? 이거 5개 한줄 다 넣어야 되나? 꼬박이 이거 이거 뭐가 올라가는 거야? 금액 3개 하면 돈 엄청나 빨리 넣겠네 정나 빠르네 저 꼼팡이 뭐 움직이는데? 미니언도 승객 끝판이 100판은 봐야지 200판은 봐야지 이런 건 좀 봐줘야 돼 구미 없는 거는 좀 봐줘야 돼 뭐 왔다 뭐 왔다 뭐 왔다 뭔데? 꼬박이 10배 나이스 오늘 토르 금지인데 자꾸 제 형은 또 토르 얘기를 자꾸 했었네 여기가 와일드가 나와야 되네 와일드 나오고 곱하기 이거 줘야 되네 곱하기 3배 3만원 와일드가 나와야 되네 4개 나오고 와일드가 나와야 되네 4개 나오고 와일드가 나와야 되네 한줄 연결되면서 곱하기 나오고 나도 처음 해봐 이거 100배가 터져 건데 이거 25배는 있고 금부치 3개 4천원에 그러면 안 되네 빨간색이 걸려야 되네 빨간색 200판째 지금 돈은 얼마 안 녹았다 하여튼 100판 해봤때 20만원인데 와일드가 짜네 와일드가 짜네 욕이 막 얼굴 내밀잖아 줄라고 100배 떠봤자 여기 4천원에 이게 떠야 되네 3만원 100배 30 300이네 뭐 재밌는 거 좀 쳐다보자 하더니 결국 아는 것 밖에 안 하려고 어? 결국 아는 것만 하려고 결국 아는 것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그 이유가 있어 다 100파만 더 보자 그잖아 그게 재밌으니까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색다른 거 색다른 거 들어 해놓고 봐봐 색다른 거 하니까 바로 나가자 그러고 인내심이 없어 사람들이 성실 성실 누가 아니 형 때문에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4개 왔다 4개 만삼성에 100배 뭐 5배밖에 안 나오냐 돈 잃고 속도는 사람이 어딨냐 일단 그 문의 좀 줘봐 근데 부산은행형 자주 봤는데 나 화내는 거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화내는 거 아니야 경상거라 그래 말하는 게 화내는 거 같은데 절대 그런 뜻 아니니까 아 이클 했어 그럼 또 충전해 이건 재미없다 진짜 와이걸 오케이 에헤이 어 슬롯 잘 터지니까 입금해봐 슬롯 잘 터지는데 지금 나 200으로 아까 500 만들었잖아 맘발이 30반만 가자 웬디 잡힐 것 같애 초반에 초반에 잡힐 것 같애 개뻑 초반에 잡힐 것 같은데 개뻑 20파만 더 마지막에 10파만 걔 네가 잡힐 리가 없지 2.7목을 바로 트윈 통증하고 계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무말도 예전체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오늘 휴헌인데 스트레스 풀어야지 휴헌인데 같이 놀자 나와봐 이거 와일드 있냐 슬롯 총잡이가 지금 벌써 나오면 안되는데 일단 추가 일단 추가 일단 추가 와일드 좀 나와봐봐 휴헌이 안주는데 토론은 줬는데 일단 와일드 왔어 곱상 좋아 야 너도 내가 멈춰 좀 어중나 안하겠읍니다 얘네들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자 별 그만 나오고 와일드 나오라고 맞다 별 와일드 가져왔다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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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주냐 자 2열 나와봐봐 2열 2열 나와라 2열 자 2열 나와라 야 2열의 서버 총잡이가 좀 나오지 추가를 또 주던지 자 2열 아직 9분 남았는데 2열 좀 나오면 좋겠구만 2열 좀 나와봐봐 와일드 와일드 점점 쌓이고 있어 그렇지 왔다 자 추가까지 추가 와일드 좋아 좋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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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 좀 더 남았다 회장 슬슬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졸아 진짜 야 이거 나이스로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다 나이스로 지나갈 게 아냐 자 추가! 추가 나와줘! 추가 나와줘! 추가 안 나왔으면 마지막 서브 총잡이 한 번 가자 총잡이 한 번 가자 총잡이! 만족 총잡이! 권총 가고 잡아냈네 야 이건 좀 섭섭해 봐 아 솔직히 좀 섭섭해 아 추가 두 번 해 이렇게 잘 써놓고 저건 솔직히 100돌은 줘야 되거든 솔직히 100은 줘야 돼 100은 줘야지 솔직히 저 정도 와일드면 100은 줘야지 이제 와일드 없냐? 이제 와일드 아예 없냐? 야 이러면 더 섭섭한데? 이러면 더 섭섭해? 희망 고문이라든지 이거 희망 고문도 없잖아 추가 있냐? 추가 있어? 추가할 마음은 모르겠다 추가 있냐? 이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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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뻥칸데 쏠섭해 남자는 30만원 아닙니까? 마지막 40만원 어차피 추가 종료 따다다다다다 따 와일드 야 처음 화면에 별 나오면 안 좋은데? 추가도 안 나올 거야 마지막에 야 이판도 벙하냐? 와이트 자체가 안보이네 집은 아닌데 5분밖에 안남았는데 꼬보 왔다 꼬보 2열에 꼬보 나쁘지 않아 3열 나와라 추가랑 와일드랑 같이 별이랑 와일드랑 같이 출리가 없지 일단 추가왔다 일단 추가왔어 일단 추가 2단은? 2단은 뭐 할건데 2단은 뭐 할건데 가보자 와일드 좀 더하라 인간적으로 와일드 와일드 꼬박이고 존나 잘앉아 놓고 이거 돈을 안주네 이게 뻥하다 자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추가있냐? 이게 뭔데 그래서 얼만데 이거 여기서 센스에 여기서 센스에 얼마냐고 이거 스팅값은 주냐? 스팅값은 줘? 딱 스팅값 주네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준다 자 먹은 거 그대로 가봐 4,700원 뭐 그대로 가봐 이거 좀 줄 것 같은데? 줄 것 같은데 하면 안주려고 알지? 아까 슬롯을 600만 들어왔는데 300 녹았냐 지금? 200 녹았네? 바로 추가랑 와일드랑 같이 와일드 먼저 내려오다 마냐 별은 별은 이판 싸늘하다 이거 추가 안나오면 다 먹는데 이거 추가 안나오면 다 먹었어 자 와일골도 같이 뒤에 나가서 손들고 계세요 두 분 두 분 손들고 뒤에 계세요 새로운 거 보자 해놓고 와일골 가자 그러고 자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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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갈까? 3백에 나가야겠다 100만원을 먹어야지 100원 먹어야 될 거냐 좀비 자 뇌에 나와라 뇌 뇌에 계속 나와 뇌 뇌에 계속 나와 뇌 뇌에 계속 나오라고 뇌 그렇지 얘네들 밑으로 가면 안 올라가는데 밑으로 가면 안 올라가 어 올라가네 이거 쳐준다 어때 나이스 밖에 안돼 자 한 발 남았다 스피커브 줘라 줄턱이 있는 이거 약속이 2700 잘 준다고? 잘 주는건 토로 밖에 없다 진짜 야 이건 생뽕하냐 이거 생뽕한데 어 추첨 게임 진짜 엉망인데 어 추첨 게임 말이 안되는데 다들 어디서 온거야 내일 보는 우리 형들 왜이래 추첨 게임 왜이래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정도 나와야지 2개씩 계속 나와라 뭐 하나 두 번 나왔다고 또 안나오냐 다들 같은 편인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얘네들 뒤로 가면 안되는데 이렇게 얘 앞으로 가야지 앞에 돼 승물본대 자 앞으로 가야돼 자 앞으로 가야돼 내가 앞으로 가야돼 자 계속 나오게 나오는데 뭐 터져보자 자 세 발 남았다 내가 앞에 나와야돼 돈 더 줘 이거 터져버린다 인터넷 나이가 뭔데 여기서 세세 그래서 세세 얼마야 24만 나이스 나쁘지 않아 지금 분위기 야 니가 왜 혼자 얘가 내려와야지 야 2열에 내가 하나 나와라 2열에 내가 마지막인데 아 이거 이렇게 끝난다고? 이거 스피드감도 안준다고? 자 이벤트 받아요 브라들들 얘가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 이게 얘가 뒤로 가면 안 돼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이거 레이과 엉덩진이 새끼들 야 이거 꼬파이 가깝다 자 이거 나쁘지 않아 지금 내가 조금만 더 넣었으면 돼 내가 조금만 더 넣었으면 돼 나빴다 자 좀비 마지막 야 끝까지 안주네 좀비 마지막 야 끝까지 안주네 야 정력 초로 말고는 없는건가 좀 좀봐봐 좀비야 그래 지금 300이 녹았는데 표 이거 뭔데 여기서 센세 일단 좋아 일단 좋아 표가 많네 일단 35만은 좋아 더 줘도 돼 걔 또 왔다 왔어 나쁘지 않아 마지막에 좀 줘 2열의 그렇지 좋아 좋아 일단 줄 딱도 써 2열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곱하기 여기까지 왔다 2열의 뇌가 땅같아 나면 좋겠구만 몇 번 남았는데 두 번 남았는데 아 이놈 쏘쏘해 이놈 쏘쏘한다고 야 이거 연결 안 된다 11번 들어온다 아 이거 11번 들어온다 이거 진짜 짜재난다 야 짜증나게 안주네 이거 펜다투아인가 보냐 저 짜증나게 안준다 펜다투아 펜다투아 내가 알지 이제 펜다투아 내가 알지 이제 펜다도 펜다 download 펜다 텐다 나 좀 씁쓸하게 엄마에게 가져오면 안 돼요? 판더야 나도 뭐 시켜야겠다 배고파 자 두번 왔다 두번 왔어 오케이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여기있어 센세 바닥 좋아요 또 왔다 또 왔다 이거 얼마인데 4만원 밖에 안되냐 자 바닥 좋아 판더는 바닥이 좋아야 돼 500만원 딱 만들고 가자 끝까지 연결되고 저게 뭐 그린같은게 와야 돼 그렇지 진입도 와야지 이 타이밍에 일단 판더 나쁘진 않은데 진입도 줘 나이스는 뭔데 배고파니까 백밥 좀 시키고 자 백밥만 더 그러면 이제 3400 갈 때 됐잖아 야 캔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얘가 뜬금없이 터져 얘는 근데 영진입이 안되네 진입돼서 판더는 너무 족밥이어가지고 근데 영진입이 안되네 진입돼서 판더는 너무 족밥이어가지고 오스터믹 Have you had it done? 귀찮은 기존는데 총 blankcha의 숟가락으로 또 도 Wolthe 해야 돼 That. 지님이 이렇게 안된다고? 4천원 백박에 가봐 4천원 백박에 가봐 마지막에 구 어디갔냐 좀 연결해줘야지 평원히 내려와!! 한마디 않게 진입 잘 되는데 아 판다 이러면 섭섭해 판다 이러면 너무 섭섭한데 4천 5백원 안깐다고 4천 7백원에 30만원 가봐 또 담배피기만 되네 야 끝에 마담 없냐 얘 왜 연결 안 돼 하나 왔다 하나 왔어 지금 23,000짜리 밖에 안된다고 연결돼야지 자 30만원 더 가봐 한대 300만원 되는지 너 좀 녹였는데 지금 나 좀 녹였는데 너 지금 갑자기 메가 뭔데 진입 이렇게 안된다고? 마지막 20판 그렇게 그래도 막 녹이지도 않아 핸드는 40만원 넣었다고? 소나무 끝에 하나 더 있었어야지 소나무야 광고래님 어서요 할래 맥주님 어서요 야 이거 잘못됐다 토홀에서 먹은 돈 다 날라가네 야 진입이 이렇게 안된다고? 야 너 만마리까지 가봐 야 오랜만에 옥이 생기네 오랜만에 옥이 생겨 주말에 넌 봐봐 어우 돈 많이 벌었겠네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매출 500 났어? 500은 넘게 하나? 장사를 안해봐가지고 지금 이애때문에 옥이 생겨서 지금 진입을 안해 야 담배 다 필때 가있다 보면 진짜 진입해나? 짱나게 하지 말고 판다 잡으러 간다? 아 500이면 손이 없다고 허름의 수리? 안주가 싸구나? 할래 맥주 안주가 싼거지? 야 이거 진짜 진입 안하네 슬롯은 더블업하면 떠나라 야 오늘 교훈이다 야 그러면 낮춰봐 500 녹았어 500 녹았어 그게 슬롯이지 뭐 그게 슬롯 아닙니까 형님들 이게 슬롯이지 뭐 여기서는 근데 100밖에 안 넘었어 슬롯 누가 뭐 돈 달라고 하나? 재밌게 놀라고 하는거지? 시간 떼려고 하는거 아님? 이거 진입 볼 수 있냐 오늘? 야 2천원에서 이에서 나올거 같애 2천원에서 캐롤 새것만 해주라고? 캐롤 새것만 해주라고? 형 여기 진입 못하면 캐롤 못봐 이게 진입 해야돼 이거 진입 안하면 우리 집에 안가나? 아 이 똑똑한데? 저 형 똑똑하네 방금액 많이 똑똑해 어 이제 뭐 좀 주기 시작한다 이제 뭐 주기 시작해서 20분만 보고 가자 안주는걸 자꾸 잊지 말자고 내가 10분전에 말했던거 같은데 갑자기 팬데로 꽂혀가지고 이지랄하고 잔바했네 예끼 이놈팬데야 크리스마스캐롤? 또 고객많은데 또 잘 들어주지 바로바로 들어주지 야 조금만 이제 저 뭐야 아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비디오 좀 캡 좀 끄고 갈게요 어차피 내 얼굴 보는거 아니잖아 뭔데 이거 돈 벌써 이렇게 줬어? 벌써 터졌어? 미스테리 10.10 좋아 10.10 나쁘지 않아 이거 터지나? 여기서 터지나? 여기서 터지나? 여기서 주나요? 야 너무 놀지마 야 10.10인데 너무 놀면 안되지 야 와일드 두개 이거 아깝다 아 10.10인데 이거 뭐야 왜 아 너무 논다 야 4분밖에 안났어 3분밖에 안남았어 야 11배율 12배율이다 야 이건 너무 섭섭하다 이거는 이건 진짜 많이 섭섭한데 이건 줘도 되잖아 10.10인데 섭섭감도 안둔다고? 심지어 10 곱 1이다 이제 아니 심지어 먹고 왔는데 캐롤도 손돌고 계셔야 될거 같은데 캐롤도 뒤로가서 손돌고 계셔야 될거 같애 540은 실화야? 3절에 10 야 3절에 10 나오는건 괜찮은데 정성굴림 못오세요? 캐롤을 뒤에가서 손돌고 계야 한발 넘았다고? 마지막 한발 언젠지 한번 보자 그래 마지막 한발 언젠지 한번 보자고 마지막 한발 한번 봅시다 그래 진짜 슬롯은 떠불러가면 떠나라 오코밭이 오라고 10도 안되고 민셀이 안졌네 갑자기 자객들 댄같은데 갑자기 왜 자객모드야 아저씨 왔다 아저씨 왔다 이거 얼만데 27만원밖에 안돼 일단 나쁘지 않아 스핀값은 줘라 그래도 잭잭잭 이거 뭔데 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 나쁘지 않다 마지막 한발 나쁘지 않아 마지막 한발 살아났어 광고리랑 살았다 62만원 그래도 서핑값도 안되잖아 이거 27만원 누군 죽고 53만원 죽고 아니 이거 마이너스인데 좋아할게 아닌데 좋아할게 아냐 아직 좋아할게 아냐 아직 자 이제 주는지 한번 보자 1판 중요하다 2판 중요해 아 미셀이 안해 미셀이 안해 미셀이 안해 자 씹꼽하게 올라가자 3전을 키워 없냐 왜 와우 와우드 좋아요 더 줘도 된다 더 줘도 한발 안해 더 줘도 한발 안해 더 줘도 한발 안해 더 줘도 한발 안해 그림이 이제 영 별로네 야 3분밖에 안 남았네 3분밖에 안 남았네 이야 이러면 섭섭하지 또 이러면 섭섭하지 또 이러면 섭섭하여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야 1년에 저 꼬맹이 좀 나오지 20만원 만원 올려서 가보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시원하게 돌아 야 3렬에 텐 없냐 왜 야 와일드 앞으로 나타나줘 야 와일드 아일드 자꾸 반만 주는데 계속 밀세를 안하고 있잖아 한 번은 줄 것 같아 이거 편히 못 뺏어 irrational 한 번이나 막북말 그리고 trenches 두세 크게 2가지 이 분은 배 mereka 연타가 있어야 되는데 연타가 안 나타나 야 이 아줌마 어디 갔노 헬다스 헬스 헬다스 핑크 봤어 더 줘 야 와일드 지금 아깝다 아 이게 이게 꺼지라고 야 이거 쓸빙가 맛깝다 한 번 더 주지 계속 50 까고 50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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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빈 까비 3점이 케이 야 이 연타가 와야 되는데 연타가 안 온다 진짜 선 없네 그림 야 그럼 이제 선 넣는다 또 심상만도 반면 중이야 어 슬로우 맨닉 내버렸는데 슬로우 맨닉 싫어하냐 아 계속 5 꼬마 씨로 가라 씨보로 가 야 여기서 배신하네 여기서 배신하면 0원이다 0원 반패가 뭐야 반패가 뭐야 반패가 뭐예요 반패가 반패가 뭐예요 10 억다 이거 얼마인데 67만원 샷 바로 셋에 하늘에 내려오는거 아까비 와일드 저거 아깝다 와일드 야 잭 더 줘야지 더 줘도 돼 80만원 아니야 더 줘도 돼 마지막인데 아 거거 오케이 항아리 저기 센스 해봤으면 됐다 아 항아리 있었는데 밤페스티발 어떤게 생긴지 알아 항아리같이 생긴거 아 근데 슬로우 뒤대로 끝나면 너무 아쉬운데 뭐 하나 좀 찾을거 없냐 오늘 톨은 줘가지고 이제 안주잖아 더 이상 솔직히 톨은 안줄거 아니야 어디가냐 항아리 오늘 슬로우 존나 못찾네 이거 이거 숨어있었다 숨어있었어 끝 끝에 끝에 숨어있네 끝에 숨어있어 이거 2만배까지 터져 2만배 2만배 가자 도끼 나와라 도끼 도끼 싹 도끼 싹 나와 13배 끝이야 도끼가 왔다 도끼 그렇지 첫판 도끼 좋아 그 다음에 도끼 하나 더 너랑 삽이랑 도끼랑 삽이랑 이거 땡이야 이건 아니지 어 도끼 나올것이라고 도끼 나오고 도끼 나오고 마지막이레비전 뭐냐면 도끼 나오고 이거 도끼 나오고 이거는 끝에 진짜 너무 아니다 얘 또 끝이라고 이렇게? 이거 뭐야? 배달왔다 배달왔다 이거 실화해 진짜? 사비 찍어놓으면 안되잖아 도끼 필리핀 배달인데? 필리핀인데 뱀이? 아 이거 얘네들 또 끝이야? 아 진짜 뭐지? 아 진짜? 야 이건 진짜 아닌거 같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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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다. 그럼 몇 줄여? 야 이렇게 다 열리고 저렇게 안됐다고? 야 진짜 토로밖에 없네 나는 나는? 이거 진짜 너무한데? 삽이 너무 빨리 왔어. 물조르기도 나오고 저거 뭐야? 도끼 나오고 도끼 나오고 그림들 쫙 나와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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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대로 끝은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데스도 좋았네. 데스도 좋았네. 데스도 좋았네. 5점 더 나와서 줘도 되잖아.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될 듯 말 듯. 200만원 본전만 줘라. 200만원 본전만 줘. 200만원 본전만 줘. 이거? 쓰레이댑인데? 그림 나와야지 그림 도끼 δια rahываем 도끼 ünf 도끼 나와라 도끼 도끼가 초반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자객들한테 그만 당하라고 맞지 나 너무 착한거 같애 21만이 센세라고 내가 34만을 쐈는데 오늘 추천 게임 치욕 그러면 줄이면 죽였지 사봤다 사말고 도끼가 나와야 되고 열려야 되잖아 도루를 못 간다니까 도루 27만원에서 500원에서 못 가 오늘 도끼 왔다 일단 열어라 막막 열어 도끼하나도 와 그렇지 이제 그림들로 만났잖아 그림들로 그림들로 만났잖아 그림들로 만났잖아 그림들로 만났잖아 이제 줄게 됐다 이제 줄게 됐어 도끼하나도 아직 100만을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망했지 시드가 200인데 100만 남았는데 망한거야 일단 좋아 그림들 막 나타난다 도끼하나도 곱하기 말고 곱하기 50개 50개 저런거 없냐 나는 도끼나 둬 줘라 야 한번밖에 안났다 야 이거 끝은 아니다 인간은 왜 끝은 아니다 야 아 계속 스피커밖에 안좋아 이거 확실히 만배있어 이거 자 꼬바이 15왔다 15 자 그림들로 장난감 하죠 롤링 머신이라니까 야 이대로 끝이라고 아 진짜 너무한다 곱하기 15 이런거 주니까 완전 쓰레기네 자 도끼왔어 야 이분이 그림 나쁘지 않은데 자 이분이 제발 배신하지 말자 이분이 좀 가자 이분이 좀 가도 되겠다 인간적으로 자 다 열었다 다 열었어 다 열었어 다 열었어 1군 줘야지 인간은 뭐 곱하기 1밖에 없냐 왜 그렇지 그렇지 그런거 좋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야 이들은 끝은 아니다 이건 야 진짜 야 야 제발 이건 아니지 독기 2개 주고 저런다고 야 독기 2개 주고 이런다고 야 독기 2개 주고 저런다고 야 도끼로 대가리 깨고싶다 저거 야 솔직히 지금 대가리 깨고싶다 저거 야 솔직히 지금 대가리 깨고싶다 저거 도끼로 도끼 주시는 말든지 그렇지 왠지니야 꼬박이 7이나 주고 나 1마등 나는가 보네 할아버지 나 1마등 나는가봐 꼬박이 7 스타트 주고 한번더 쏴 한번더 쏘라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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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10배 나쁘지 않아 9배 9배 나쁘지 않다 초록이랑 번개랑 같이 이제 번개 쏘면 된다 할아버지 부추엔성 할아버지 부추엔성 할아버지 15,000원인데 17,000원인데 안 쏜다고? 18,000원인데 그렇지 나 이거 200되면 진짜 뒤도 한다로 보고 나간다 200될 수 있냐? 200될 수 있어? 너무 놀았다 또 너무 논다 또 너무 놀아 할아버지 2번 남았네 2번 남았네 그렇지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다 타락이 오고 나이스 또 터졌다 그래서 얼만데 이거 19배 39만원 자 진작에 할아버지 올걸 진작에 할아버지 올걸 그걸 왜 돌리고 있었지? 마지막인데 더 줘도 되지 주는 할아버지는 줘 그대로 가 주는 할아버지는 주지 돌풍 네 4 5 4 4 4 5 5 5 5 5 5 6 아니 그 정도 있으면 이제 추천 그만 할 때 됐잖아요 그 정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면 좀 추천 안 해도 되지 않나? 꼬박이 이 쏘쏘 빼 야 꼬박이 한도 줘 나이스 나쁘지 않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일단 나쁘지 않아 슈버비 추천 안 해도 안 된다고? 자 번개 계속 쏘아 놀면 뭐하니 하루빈 놀면 뭐해 초록 세우고 자 초록 세우고 번개 쏘고 그렇지! 초록 세우고 번개 쏘고 형 조선한 거 없으니까 이제 안 가면 되지 자 지금 한 번 더 마지막이다 야 이 할아버지 오늘 각성했네 오 많이 일 잘하는데 오늘? 갑자기 일을 잘해 이 할아버지 오케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좋아졌어 마지막 총 줘 메이드가 안 되지 딱 스피커만 줬단 말이지 이제는 번가 한번 칠 때 됐나? 꽃병 샀는 건 알지 형이 갈려고 해서 안 갈라고 그러면 올렸는데 그냥 2700을 가져야되나? 자 나쁘지 않다 자 한 번 더 아 이제 초점 게임이야? 초점 이제 안 받아요 한 번 더 쏴 15배 금방 그런 거 있더만 곱하기 15 이런 거 있더만 곱하기 한 번 더 한 번 더 파랑이 가자 10배 오케이 노랑이 오고 붕괴 쏘고 아직 7번 남았다 아직 7번 남았다 아직 7번 남았다 보라색! 그렇지! 한 번 더! 야 초록색 저거 저거 뭐냐? 그렇지! 또 쏴라 또! 발각이! 이거 난리났다! 반지! 반지! 아하 반지 그냥 안오네 샷샷! 센세! 200 채웠다! 200 채워주냐? 200 채워줘? 아직 남았다 아직! 더 더 더 더! 자 한 번 더! 이거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 잘해? 아직 6분이 남았는데? 19배! 추가도 가자! 아 이대로 끝난건 아니지! 야 이러면 섭섭하지! 자 마지막! 사장이! 이러면 많이 섭섭하지! 본전으로서 이만큼 즐겨 놀았으면 됐지! 이거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슬롯은 즐기는 거죠! 내 주전목은 바카라잖아! 추는 바카라지! 이거는 솔직히 뭐 노는거지 뭐! 잘 주긴 했다! 일단 반걸이 형이 추천했으니까! 제일 약하게 가자! 뽑힘 오케이! 렛츠고! 와우! 그림 좋은데? 근데 벙결 안싸! 그림은 좋은데 벙결 안싸! 너 많이 안 노냐? 왜 놀아? 야 왜 놀아 너? 5만7! 야 양아치라지! 아니 11만원이 작은 돈이야? 지금 뻥스피를 한 번 빼는 거 아니야! 전략을 몰라 전략을! 전략을 모르네! 지금 뻥스피를 한 번 빼는 거 아니야! 전략을 모르네 이 형이! 야 하트가 온다 여기서! 발강이! 어 이거 난리나는데? 그래도 준다! 그래도 줘! 노란색! 그렇지! 이제 파란색! 초록색! 준다 줘! 여기서 3색 쓰이네! 여기다 스피가! 배율 좋은데? 아직 4분 남았다! 렛츠고! 그래 얘 네가 주는 척만 하는 거지! 따스 봐봐 스피커밖에 안 되잖아! 어? 떠주나? 마이크 스피커밖에 안 돼! 땅콜쮬레이션 바바밤 자 여기서 뭐 보다 못하고 그러면 양아치라니! 왜 나같이 착한 사람은 할소리야? 못떠 렛츠고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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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 뭐해도 꽃빵이 있는 쪽으로 서운하다 꽃빵이 10인데 하트 좋아 꽃빵이 너무 아쉽다 꽃빵이 너무 아쉽다 한 번만 더 쏴줘 3만원인데 꽃빵이 살아보니 3만원인데 3만원인데 나쁘지 않다 꽃빵이 구웠고 얘 또 슬픽값으로 끝나면 안 돼 인간적을 좀 더 줘라 니가 꽃빵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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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빵이지만 말고 좀 더 줘 더 자 더 더 이 스피니값도 안 준다고? 역시 나 3세판이지? 약속이 2.700 어디 꽃빵인데 어디 꽃빵인데 어디 꽃빵인데 방글이 어디 꽃빵인데 지방 꽃빵은 안 맞나 렛츠고 처음에 번개 쏴줘 그렇지 오 스타드 좋아 자 일단 꽃빵이 10 됐다 15 됐다 15 됐다 15 이제 스치면 돼 스치면 된다 스치면 된다 스치면 된다 지금 쏴라 지금 쏴 꽃빵이 15인데 왜 이렇게 놀아 야 꽃빵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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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번개 자 노란색 나오고 일단 왔어 저기 해 해 가면 된다 해 그렇지 43,000원 나이스 이거 터졌다 터졌다 이거 터졌다 얼마 안 돼 이거 열곱배 나이스 제일 희망한 나이스 샤샤샤 샤샤샤 슬롱 600에서 0 이만큼 녹았다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야 오랜만에 서졌네 샤샤샤샤 샤샤샤 멈추지마 여기서 멈추지마 여기서 멈추지말라고 야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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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섯 번 남았는데 아직 다섯 번 남았는데 아직 다섯 번 남았는데 야 아니 세 번 남았는데 자 파란색 오고 그렇지 하늘색 아 이거 돈이 아깝다 제가 스치핑하는데 스치질 않아 백만원은 줘라 인간적으로 하나만 한투 왔다 쟤 마지막 덩기 쏴줘 지금 지금 한번만 쟤놈 쏴줘 지금 좀 움직여라 야 야 8천원이네 이거 이걸 안 움직인다 야 8천원 아깝다 마지막 2천 마지막 2천원 마지막 2천원 마지막 2천원 마지막 2천원 오 노랑색 노랑색 노랑이 오고 자 반달 자 꼬박이 나쁘지 않아 20배 9번 남았다 9번 남았다 9번 남았다 야 노랑색 오고 자 지금 지금 반달 오고 반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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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아 돈 많이 안주네 자 지금 줘도 돼 야 지금 붕괴 써야 돼 지금 제발 좀 쏴 아 돈 많을 때 좀 쏴 야 이게 33,000원 이거 스피값도 안준다고? 하트 역시 꽃병 꽃병 20배 룩 34,000원 실화냐 가시로 3판다 5집은 딱 나와야지 아 갑자기 존댄 빠르네 적당히 해라 야 꽃팸 자 적당히 해 야 하트 안되냐 저거 적당히 해 자 꽃팸 8 좋아 하트 야 하트 늑이 안나온다 다인 나오나요? 자 반달 16패 메가 과연 더 더 더 더 더 흐겨 쏴라 지금 응 나쁘지않아 자 이제 배수 왔다 몇번 남았는데 3번 남았다 막막쎄 야 이대로 너무 나는거 아니냐 얘를 왜 줄 것 같지? 이래서 꼬부엠인가? 이래서 꼬부엠인가? 왜 줄 것 같지? 한 번 더 이래서 꼬부엠 꼬부엠 하는건가? 야 지금이다 지금이야 꼬부엠아 제발 한 번만 움직여줘 움직여줘 만원 넘어가면 움직일 생각을 안하니 아 지금도 그렇지 꼬부엠이 뭐야 아 금액 아쉬워 금액 너무 아쉽다 자 한 번 더 왔다 또 왔어 또 귀임은 왔다 10배 10배짜리 없네 10배짜리 100배 10배 얘 꼬부엠 원래 100배짜리 있지 않아? 자 슬핀감은 줘라 그래도 아니 슬핀감도 안된다 슬핀감 반밖에 안돼 이대로 간다고? 센세트리어 스핀감인데 이대로 간다고? 뭐고 더블어 간데 반밖에 안졌어 한번 더 가 왜 이한테 꼬셨지? 이쁘진 않아야한테 자 형님의 리플 받고 다양한게 즐기기 쉽게 말겠습니다 뭔소리 하네 지금 아 막발 줘 너 번개 추가도 안하고 뭐고 꼬박에 시비는거 많더만 다시 입은거 떡으로 가라고? 구라다 구라 동구라해 동구라 이게 10만원 이게 10만원 하트 자 하트랑 공개랑 같이 이제 12배인데 야 뭐 나올게 없다 파란색 자 해 해 해 해 왜 또 반주는데 자꾸 반만 주는데 형이 슬로우에서 돈 잃는 이유를 알겠다 먹고 더블감 100% 안줘 금액을 줄여야지 금액을 줄여야지 지금 먹고 더블감 안줘 형이 슬로우스로 돈 잃는 이유가 있네 가까랑 잘하는데 슬로우스는 잘 못하는구나 망왕형 자 파란색 자 해 해 해 랑 공개 그래서 이제 번개 쳐 번개 치라고 번개 얘 어디 갔냐 녹은 이유였냐 그런 이유도 있지 자 너만다 너무해 헤드도 너무한다 헤드도 너무해 포뱀 포뱀 누가 가져왔냐 자 파란색 오고 파란색 별 그렇지 그 다음에 빨간색 오고 그렇지 이제 하트 이제 하트 가져온데 야 하트 아까비 하트 아까비 하트 아까비 하트 갔다고 왔어야지 자 4발 남아있다 4번 남아있어 2번 남아있는데 자 빨간색 오고 저런다고 하여튼 저 사람들은 내가 돈 잃으면 도망갔더라 자기가 추천하고 추천하면 돈 잃으면 도망가 자 47만원 이거 마지막으로 좀 쉬자올게요 마지막으로 좀 쉬자 마지막으로 좀 저런아 인간적으로 깔끔하게 평균 쌓아줘 나쁘지 않다 5도 5도 나쁘지 않는 하나 더 노란색 그렇지 그 다음에 빨간색 꼬박이 10 나쁘지 않아 자자 초반 나쁘지 않다 100 200 300 400 500 100 100 그게 마틴이야? 꼬박이 10인데 아직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았는데 더 좋아하네 더 넓게 없네 아 바닥 뭔데? 아 전부 주는 척만하고 짜증나네 아 전부 주는 척만하고 짜증나네 아 전부 주는 척만하고 짜증나네 정규 싸워 지금 왔다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렇지 몇 배인데 17배 자 한 번 더 하트 왔다 달 아 달 하나 43만원 70 나쁘지 않아요 자 두 번 더 줘 한 번 남아있다 아직 더 있어 19배 마지막 남아있다 한 발 자 마지막은 뭐 걸릴 생각을 안하냐 원래 이번 얼마 전에 47만 30만원 먹게 해줬다고 자 뭔가 하까나도 한 번 보고싶은데 뭔가 하까나도 한 번 보고싶어 범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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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해가 세 판맨 세 판맨 범해가 딱 세 판맨 얘도 원래 중대 주는 놈이거든 범해가 딱 세판만 가자 맞아 지옥의 게임이지 승부는 지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승부는 지옥에 나오긴 개뿜 진짜 줄 생각 자체를 안하는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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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ex 복은 뭐 왔다 뭐 왔어 보바로 허팔로 쫙 나오셔야지 자 2열 에이스 그림 막 나쁘지 않은데 돈은 안주네 그림 막 나쁘지 않은데 돈은 안줘 꼬팍이나 이렇게 좀 제대로 와줘 자 1열 에이스 여우 1열 에이스 여우가 없어요 그림 막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진짜 헬게이터 인가 일단 처음엔 뻥한 줄 알았지 처음부터 줄놈이 아냐 이게 허팔로가 금에 올리면 또 금방지다고 안준단 말이야 그대로 세임벳이 세임벳 금에 올리면 또 금방지다고 얘가 또 안준다고 뭐 자 케이 좋아 보판이 짜다다다 와가지고 뭐 없냐 그림으로다가 쫙 나타나주면 안 돼 나도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면 안되냐 보팔로에서 아 보팔로 톤넬 좀 보고싶다 진짜 진심 좀 보고싶다 이것도 뻔칸해 진짜 나도 50단 야 잭이라도 좀 나오지 보판이 어디갔냐 1 2열 에 보팔로 1 2열 에 보팔로 없냐 1 2열 에 보팔로 나오면 대박인데 야 1 2열 에 보팔로 나오면 야 1 2열 에 보팔로 나오면 아니 또 뻥하네 라이브 그리고 Kentucky 스텝 akis kein 스텝 클럽 이리 제 야 텐 좀 상겨내 텐 저런거 좀 저런거 좀 연결해 대주면 안되냐 어디 덮나나 야 저런거 좀 연결 대주면 덮나 자 이제 곱하기 나오고 추가도 좀 나오고 왔다 왔어 얼만데 이거 더 연타가 없네 연타가 없어 슈퍼빅 자 40만인데 아직 선비가 많았어 야 3년에 저거 야 이번이 존나 아까봐 봤지 방금 3년에 저거 나와서 끝났는데 맑아진거 3년에 맑아진거 나왔으면 끝났는데 야 3년에 저거 나와서 끝났어 곱하기 2개에다가 장난이 심하네 장난이 심하네 아까 이거 승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얘를 곱할로 그렇지 뭐 왔다 이제 보았어 곱하기 곱하기 더 야 곱하기가 없다 이게 이게 이런다 이게 곱하기 한 두개 더 붙어 있어야지 13만짜리가 저게 곱하기 2개가 뭐냐 저게 이거 주고 또 안 준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640만은가봐 200을 주던지 올인 지키는데 둘중에 하나 해 640만은가봐 결국 올인을 주는구나 결국 올인을 줘 꼭 그래야만 했냐 곱하기는 곱하기 더 흠 줄..줄...줄턱이 없지 야 뭐 좀 시원하게 좀 줘봐 1년에 잭 야 곱하기 나온대 이제 야 이거 곱하기도 안 나오고 흠... 너무한데 슬롯 너무해 슬롯 진짜 너무해 이걸로 끝이라고 5림 몇이다? 600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이 있냐? 일전에 킹이랑 3미를 케이크가 안 나오네 추가도 좀 나오고 하지 자 이것밖에 안 나오네 2미를 케이크 1미를 케이크가 안 나오네 이거 연쪽에 연타가 안 된다 진짜 개쓰의 게임이네 이거 오팔로 짜증이 많이 나네 토로 가야지 뭐 돈 없을때는 마지막 한마른 토론가 형들 2시에 차가겠습니다 11시에 찾아올게요 2시간 쉬고 2시간 쉬고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로지요 10분명 10분명 Centrå이